애플펜 아재 아크릴 좀 깎여서 힘들 것 같지만 일단 안 해봤기 때문에 몰카 애플펜 아재가 선진하는 몰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금 아쉽네요 어 씨부라 이거 아 기계 아 투자기입니다 이거 음 줄행입니다 아아 못 미네 잘 나와요? 잘 안되네 이게 다 사기야 사기 사기입니까? 사기다 이게 사기 사기입니다 이거 돈 아까워요 그렇지 사기입니다 일본은 내가 믿지 우리나라는 안 믿어 일본 뽑기에? 일본은 뽑기고 일본은 한국이 높아요 아아 이만큼 나왔거든요 잘하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아니 뽑으세요 네 들어가세요 일본이 일본 가서 해야 되겠네 아 그럼요 우리나라는 빠진 거 없다 아입니까 우리나라는 포르노도 못하게 하는데 야동문도 못하게 하잖아요 일본은 야동천국이잖아 클래스 차이지 클래스가 다르긴 하지 아아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습니다 오아따 와아 될 뻔했는데 이거 잘 들어갔는데요 밑에 약간 떴다 가망성이 약간 생겼다 만원 넣었는데 아아 뭐에요? 아 이거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거든요 뽑는 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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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펜 아재 갑니다 아아 열었구요 야 이거 주작이 있다 이거 끝에서 안밀린다 야 끝에서 안밀린다 야 잣대 있는데 끝에서 안밀린 느낌이 드는데 아아 이거 기계 한번 치여야돼 이 기계 안치면 이거 아클리가 안빠질거 같은데 더 이상 안 밀립니다 위에 쳐야 됩니다 잘들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하네 따지면 이게 더 데이면 밀어야 되는데 유리 것도 다 걸린다고 이게 사람 박치기 하거든 이렇게 돈 많이 낳는 거야 밀어뽑기는 이게 사람 밀받게 안다고 아 또 잘 들어갔다 와 이거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지금 나온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안 밀리거든요 밀리기만 뽑는데 이게 위에 있는 라이터를 이게 약간 떠 있잖아요 연말을 딱 넣어가지고 살짝 건드려 주면 근데 제일 베스트는 사실은 애플펜 아재를 좀 더 밀어넣고 하는게 제일 깔끔한데 아 이미 추론이 크다 지금 지금 어차피 치면 아 단지 먹기 때문에 엔들링의 말처럼 장풍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잘 들어갔다 돌아왔다 야 안 데이네 위에나 안 않네 수리cio 아 나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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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호호 아 아 육이 친다 아 안되네 진짜 너무하네 에이 이씨 전화번 근데 설날이라서 갔을거 아니야 전화를 해볼까 아 더 이상 안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010 가야됩니다 아플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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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랄내제 갔나가 보다 봉으로 안밀리고 위에가 안밀리네 아 이게 돈 넣기 싫은데 이게 뽀뽀에 유튜브에 올릴거 아니야 어쩔수 없이 생돈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밀린당께요 아 아 이분도 안밀린거 마찬가지네 네 차라리 이 라이언을 밀어가지고 흔들어 보자 와 흔들끄린다 뽑히네 라이언이 저 위에 아크릴을 딱 치주면 자 이거 섬세히 실패하면 끝이야 아 아 막노동이 이긴 이즈 여기 꼼짝하다 난 진짜 이동기기는 제일 짱난데 여기서 안밀리는 기기 아 이거 att 라이언이 건드려준게가 있는데 안 안될거같아 아 마지막인데 자 온심을 다해서 야 될거같아 지금 라이언 걸려있고 라이언 딱 밀리면 아크릴 살짝 되어있거든 그러면 소위적인 장풍과 함께 차크화로 밀어내야 되겠습니다 설계는 오지게 났다 도는 진짜 여러분 이런식으로 뽑으면 망합니다 예 절대로 이런식으로 뽑으면 안되면 이런 사장님 신고해야 되는 각인데 내가 지금 전화를 안받아갖고 어쩔수 없이 설날이기 때문에 자 베스트 찬스 기계가 맛이 갚죠 안돼 그렇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막노동으로 뽑았습니다 애플펜 승리 볼펜 캠코더 이거 몰카 드디어 오시네요 야 이거 설계하니 역시 뽑기 경력 4년차에 이게 또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일반인은 못 뽑습니다 주작이기 때문에 주작의 기계를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군요 사실 자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펜은 아직도 이 박스는 사장님한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애플펜 아즈하고 애플하고 볼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설명서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적혀있고요 자 이게 지금 볼펜 카메라가 어디있노 야 이게 또 충전 구멍이 이 앞에 카메라 같은데 야 이게 메모리 칩을 넣어야 되네요 메모리 칩을 넣고 이걸 누르면 녹화가 되는가봐 야 근데 이게 씨 몰카를 하려면 이게 딱 달아가지고 이게 달아가지고 앞에가 있어야 찍히지 아니 그러면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뭐 이렇게 찍으라고 그러면 둘러 현장 가서 당신 바람폈어 안폈어 이렇게 하라고 이거 이렇게 하는 척이 있는데 이런 척하면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뭐 땅 찍었습니까 이게 이게 어이가 없네 왜 이리 만들었죠 잠기지도 않아 이거 자 이게 녹화 버튼인 것 같은데 녹화 버튼 무슨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이거 녹화가 되는 아 이게 카메라인가 이게 카메라 같은데 네 그래도 이거를 이게 카메라가 반대에 있어야지 이게 씩 꽂으면 이게 꽂아가지고 녹화할 거면 이렇게 녹화할 거면 이게 있어야지 카메라가 이게 카메라 있으면 뭐 하는 얘기인데 어찌 있습니까 아 일단은 되는지는 제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한번 자 애플펜아재 애플펜아재 종이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애플펜아재 설명서도 좀 챙겨놔야지 이게 또 장골라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너 sister 하can 하ок 하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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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